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대화. 대화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대화. 대화. Thank you.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파발. 구파발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구파발. 구파발. Thank you.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삼송. 삼송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삼송. 삼송. Thank you.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수소. 수소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수소. 수소. Thank you.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오금. 오금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오금. 오금. Thank you. 이번 열차는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열차인 대화. 대화역입니다. This stop is 대화. 대화. The station number is 309. The last station. Thank you. 이번 역은 주역. 주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주역역. 주역역. The station number is 31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정발산. 정발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정발산. 정발산. The station number is 311.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안내 말씀드립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했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철도범죄 신고센터. 1588-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마두. 마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마두. 마두. The station number is 312.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백섭. 건강보험 일산병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백섭. Health insurance is in hospital. The station number is 313.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대곡. 대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egok. Degok. The station number is 31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yeonghijun online.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운행 중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객실 앞쪽과 뒤쪽 벽면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승무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화정. 화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wajang. Hwajang. The station number is 315.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원당. 원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wajang. Hwajang. The station number is 31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원흥. 원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wajang. Hwajang. The station number is 317.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여 주시고, 부득이 통화하실 때에는 작은 소리로 통화해 주시기 바라며, 이른분과 대화하실 때에도 작은 목소리로 하시어, 다른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삼송. 삼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Samsung. Samsung. The station number is 318.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삼송. 삼송역입니다. This stop is Samsung. Samsung. The station number is 318. The last station. Thank you. 이번 역은 지축. 지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chuck. G-chuck. The station number is 319.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구파발. 구파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G-chuck. G-chuck. The station number is 319.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left. 구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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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구파발. 구파발 역입니다. This stop is G-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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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320. The last station. Thank you. 이번 역은 연신내. 연신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불광. 불광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B-guang. B-guang. The station number is 32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이번 역은 녹번. 녹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N-ok-ban. N-ok-ban. The station number is 323. The doors are on your left. 고객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방이나 우산 등이 출입문에 끼어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홍제. 홍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동립문. 동립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Dong-n-moon. Dong-n-moon. The station number is 326.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경복궁. 정부 서울 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Cheong-buk-gung. Government complex, Seoul. The station number is 327.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안국. 안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Angu. Angu. The station number is 328. The doors are on your left. 고객 여러분께 출입문 비상 취급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화재 등 비상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문 오른쪽 벽면이나 의자 밑에 있는 덮개를 열고 비상 손잡이를 돌리면 손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비상시 이외에는 위험하우니 취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1호선이나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3가. 을지로 3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충무로. 충무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충무로. 충무로. The station number is 331.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동대입구. 동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Dongguk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3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약수. 약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역수. 역수. The station number is 333.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이번 역은 금호. 금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옥수. 옥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옥수. 옥수. The station number is 335.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경희중 온라인. 고객 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방이나 우산 등이 출입문에 끼어 열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압구정. 압구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압구정. 압구정. The station number is 33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신서. 신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서. 신서. The station number is 337.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잠원. 잠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잠원. 잠원. The station number is 338.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고객 여러분. 전동열차 운행 중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객실 앞쪽과 뒤쪽 벽면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승무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 이번 역은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7호선, 9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The station number is 339.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or line number 9. 이번 역은 교대. 법원 검찰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Natal University of Education. Court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station number is 34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이번 역은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Nambu Bus Terminal. Solar Center. The station number is 341.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양재. 서초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신분 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양재. The station number is 342.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St. Vendong Line. 이번 역은 매봉. 매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Maybang. Maybang. The station number is 34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도곡. 도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ogok. Dogok. The station number is 34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Vendong Line. 이번 역은 대치. 대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Deche. Deche. The station number is 345.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하겨울. 하겨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agyo. Hagyo. The station number is 346.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대청. 대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Deche. Deche. The station number is 347.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안내 말씀드립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했거나 발견했을 때에는 철도범죄 신고센터 1588-7722번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역은 1원. 1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O1. O1. The station number is 348. The doors are on your right. 2번 역은 수소. 수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SRT 고속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uso. Suso. The station number is 349.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Vundong line. Passenger who take SRT train.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수소. 수소역입니다. 계속해서 오금방면과 분당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SRT 고속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도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uso. Suso. The station number is 349.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rain for OGM or Vundong line. Passenger who take SRT train.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Thank you. 2번 역은 가락시장. 가락시장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바로 손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orak Market. Gorak Market. The station number is 35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2번 역은 경찰병원. 경찰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Police Hospital. National Police Hospital. The station number is 351.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station number is 352.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